오늘의 콘서트는 뭐였지? 이름이? 전달의 사민족 비옥한 무지 드러나 광명길 웃어 새롭게 태어나 어둠을 걷어 찬란함으로 무력함 내 자신의 숨이 탁 차올라 미약한 존재 두 다리로 버텨네 예 끝까지 예 이 순간 놓치지 말아 널 못둔서 오해 오해 우리 차와의 빛으로 오해 오해 한글 끼어넘 오해 오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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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채을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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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은 떨려 A.P.A.F.A.N.S에 너무나 나와드리고 싶은 기쁩니다. 전주의 성주와 그 전주에서 연락드립니다. 이제는 악대결을